5년 미래 전산이에요 어휴 좋아서 좋아 좋아 좋았어 고생님 졸이업어 졸여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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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그러면 난 이제 널 못 보는구나 니가 나를? 내가 아니라 마하님 이겠지 그래? 난 마하님을 사랑해 아니 너는? 아침에 옷을 입히고 맨날 보고 잠자리를 가들고 와 좋겠다 부러워 마하님의 물건이잖아 뭐하는 듯이야 아니 왜 물건이 없었지? 그만 달라고 화났어? 수준나? 화끄라 대신에 여자애들을 위한 시를 들려줄게 이 시는 장은선이 장은선 장은선아 안녕 방금 놀았는데 출근 잘했네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리고 김희선이 어 수준나 내가 어제 주위에서 대단하던데 다른 길로 생각 안지 아니지? 다른 점이야 그리고 집안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들려줘 알겠지? 수준나 안에 있나 어? 괜찮게 있나 어떡하지? 일단 숨어 이쪽으로 숨어 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잘 안되네 이게 안녕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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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리 숨을 헉덩여 내가 먼저 도와줄까? 아니요 청소를 너무 많이 해서요 아 그래 그래서 우리 이 악기가 이렇게 깨끗하구만 왕께서 나를 런던대사로 명하시옵다 하하하 나와 런던에 가지 않을 하하하 하하하 좀 더 당하는구나 하하하 수준나 너를 사랑한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내가 다 들어주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희 가만히 놓아주세요 수준나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 쉽구나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 쉽구나 난 그럴 능력이 있어 귀가라져서 또래는 비교가 안되지 해가지 정원에서 잠시 동안 만나주게 되냐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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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질리오? 아 가서 못 도로게 해라 아니 백장에만 여기 그대로 계시고요? 하하하 아니 아니 안돼 안돼 또래 잡으래 또래 잡으래 또래 잡으래 어이구 백장님 어디 계시니 하하하 하하하 수준나 안녕하시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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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른게 아니라 캐루비노가 말이여 캐루비노가 가끔 식탁 밑에서 백작 부인님은 넘보는 것을 보았어 아니 무슨 그런 요소한 말을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? 하하하 난 본 것을 말했을 뿐이지요 캐루비노가 식탁 밑에서 백작 부인님은 다리를 이렇게 뭐라고? 아 아 아 아 이게 재밌게 되갈래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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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하하하 glob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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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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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님, 이것 좀 보세요. 너무 사랑스러웠죠? 너무 이쁜걸? 어린 집안에는 여자가 있네. 부인이 더 아름답습니다. 부인, 사랑해요.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주세요. 이거 왜 물이 잠겼지? 이거 왜 이래? 잠시만요. 부인, 부인, 부인. 부인, 부인. 부인 안에 있어? 잠시만요. 부인, 부인. 부인 병사와 다르게 물이 잠겨있어. 아하하하하, 그게 수잔나가 신부복을 갈아입고 있어요. 수잔나가? 안이 분위기 수잔나가 맞쏘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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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른 나의 나의 뒤에 나쁜 녀나! 다른 나의 리가 jeden distortion할지 관리, 그래로? 그리고ugg 이제 diagnosis 이제 우리 둘 뿐이다 나의 마음을 자 들어가자 어디를요? 어디 웃고스러워요? 내 마음을 알잖니 내가 설마 책 리드로 걸어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뚜렷한 탈의 누구야? 지나가는 사람이요 뭐 걸음 지나가는 사람 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 이제 모두 들으려고 하구나 저 두 분 같이 들어가 버렸어 희가루 희가루 아이 마침 잘 오셨네요 이제 곧 정말 믿지 못할 광경을 보시게 될 겁니다 조용히 해 이제 우리가 복수를 할 차례라고 복수 잡나? 네 에이 복수를 해서 뭐하나요 어 그럼 버림받은 우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은 어떨까요? 마님의 그대의 손에 내 끌어오르는 청년을 바치겠습니다 그대의 손에 그대의 입술에 아 뭐야? 역시 잔다였어 어 뭐야 아 형 똑같이 배신으로 하면 어떡해 어? 어 저거 50만원 백장님이에요 이제 백장님 차례라고요 백장님 차례라고요 백장님 차례라고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오 마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얻어주세요 마님? 마님 내 마음을 위로해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타겠어요 이것들이 이것들이 뭐하겠는데 이것들을 그냥 하하하 이것들은 이것들은 내 마ckets! 할아버지! 할아버지! 할아버지가! 뚜껑 줄kh Contessa, perdono perdono, perdono L'unito il mio solo Mi temi adresi Mi temi adresi A tutti potenti Saremo così Saremo così A tutti potenti Saremo cos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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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mpre Saremo così Saremo così 한밤씩 왜 이렇게 팔이 안 뜨는데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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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런 거 같지? 한 발로! 한 발로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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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어울린 쪽 지금 안녕하세요. przewin Holden 엄청나요